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오전 10시 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나는 평일 날은 바로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가지고 주말에만 녹화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저번 주말에는 내가 또 부산에 가독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번 주말에도 녹화를 내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특별한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잡다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튜브를 순수한 취미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건 일원한 분도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말이죠 한 달에 보통 한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번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유튜브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유튜브 수입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직업적인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월 한 300 한 500만 원 수입을 올리려면 보통 조회수가 한 10만 정도 올라가야 그 정도 돼야 이제 그 300 500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유튜브를 보면 구독자 수가 얼마냐면 현재 구독자 수가 말이죠 467명입니다 467명이고 내가 동영상을 올리면 평균 조회수가 한 30 잘 나오면 한 50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처음처럼 내가 100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동영상을 올린 거에서도 100이 넘어가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런 동영상을 보면 해외 클래식 디바술레라는 그런 타이틀로 올리는 해외 여자 성악가들 노래를 올리는 그런 타이틀이 이제 그 시간이 경과하면 한 천 회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내가 그 유튜브를 하는 동안에 제일 그 조회수가 많이 올라온 영상이 뭐냐면 설악산을 절대 무박 종조하지 말라 라는 그 영상을 내가 올린 적이 있어요 설악산을 절대 무박 종조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한 뭐 1500회인지 2000회인지 그렇게까지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영상은 보통 한 잘나와야 30 아주 잘나와야 50 50도 참 되는 것이 드물어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의문점이 가는 게 뭐냐면 평소에 구독자 수가 467명이면 조회수도 평균적으로 100이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467명인데 4명 중 1명이 조회를 한다고 해도 평균 100은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수와 조회수 간에 간격이 많다는 것이죠 불일치되는 간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구독만 눌렀다 뿐이지 구독만 눌렀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지 않는 조회를 해보지 않는 그런 죽은 시청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실효성 없는 그런 시청자들이 많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구독만 해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독했으면 또 열심히 시청까지 하면 구도 아께도 해야겠지만 구독자 수가 467명이면 보통 조회수가 100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50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참 내가 남들은 뭐 남들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승열이는 이 지구상에 딱 하나뿐이 없는 그런 귀한 존재예요 아니 그런 귀한 존재가 왜 남과 계속 비교를 합니까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잡다한 얘기들을 하는 시간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잡다한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그 취미가 여행입니다 여행이라서 내 별명이 뭐냐면 떠돌입니다 떠돌이 그 다음에 제2의 김삿갓 내가 전국을 방랑한다고 해가지고 제2의 김삿갓이라는 별명을 내 스스로 셀프적으로 붙인 별명이에요 제2의 김삿갓이라고 내가 이제 스스로 별명을 붙인 별명인데 그래서 내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또 클래식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클래식 음악 듣기를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아주 활동력이 없이 맨날 방구석에 쳐박혀가지고 아주 음악만 듣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들을 때는 듣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듣는 시간 외에는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방구석에만 쳐박혀서 일생을 보내는 그런 활동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는 내가 활동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확실히 호남 지방이 인구가 많다는 것을 실감을 해요 그 호남 가는 고속열차는요 예매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호남 가는 열차를 예매하려면 아침 일찍 그러니까 뭐 아침 여섯시 차나 그렇지 않으면 오후 늦게 한 저녁 여덟시 이후에 그 정도 열 차례야 예매를 할 수 있지 보통 한 오전 아홉시 정도 돼서 그러니까 오전 아홉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 되면 좌석이 없습니다 다매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남 가는 열차를 좌석을 예매를 하려면 이른 새벽 그러니까 아침 여섯시 차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오후 늦게 밤 여덟시 이후에 그런 열차만 예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호남 여행을 할 때는 아주 새벽 열차를 탑니다 아침 여섯시 정도 되는 그런 열차를 타요 그런 열차에야만 예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보통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도저히 예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매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과연 호남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실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경상도 경상도는 호남보다는 좀 덜합니다 덜하지만 그래도 경상도도 역시 인구가 많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내가 얘기해주면 강원도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물론 강원도도 어느 정도 명절 영양은 바뀌죠 그래가지고 강원도도 설날이나 이런 때는 예매가 좀 잘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설날 아닌 경우에는 강원도는 뭐 그렇게 다매진이 된다거나 그런 게 드물어요 그러면 확실히 강원도가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석 연휴에는 내일도 내가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일 여행을 떠나는 것은 강원도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껴되겠지만 호남 지방이나 경상도 지방은요 예매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평일에도 예매를 할 수가 없는데 또 요즘에 구정 턱 밑에 있잖아요 구정 턱 밑에 있으니까 더하죠 이미 좌석이 다 예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강원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강원도 내가 어딜 가냐면 철원을 갔다 옵니다 철원을 갔다 와서 찍은 영상을 내가 또 이제 그 민초의 목소리 말고 이승렬의 금수강산이라는 그 채널도 하고 있거든요 그 채널에 이제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아께도 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합니다마는 내가 현재 구독자 수가 467명인데 467명이면 보통 조회수가 100을 넘어야 될 텐데 구독자 수는 467명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조회수가 50도 되지 않는다 그거는 뭐냐면 구독만 해 눌러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시청하지 않는 그런 유명무실한 구독자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나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구독을 절대 구걸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절대 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애원하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죠 그러나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를 애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유튜브를 아기도 했지만 내가 유튜브 한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내가 뭐 1원 한 푼 버는 것이 없거든요 순수한 취미입니다 아니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아니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그 전에 프랑스에 아랑드롱이라는 그런 미남 배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랑드롱 아랑드롱도 지금은 굉장히 늙었나 봐요 그런데 내가 강원도에 있을 때 강원도에 청년 시절에 있을 때는 아랑드롱도 나이가 젊었을 때거든요 그때 아랑드롱이 세계적인 미남스타라고 아주 이름이 칭송이 자자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랑드롱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자랑이 아닌 자랑을 하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체육 담당 선생이 있었어요 체육 교사가 있었는데 체육 교사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 체육 교사가 경희대학교 체육과 출신의 선생이었댔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체육 선생으로 부임해 왔었는데 뭐 최고는 크지 않는데 최고는 작달만 한데도 굉장히 체육이 다부진 그리고 경희대학교 체육과 출신의 그 선생이 나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 이승열 이놈은 꼭 미국의 계리쿠퍼 같대 계리쿠퍼 같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이 나만 보면 이야 이승열이 저 자식은 꼭 계리쿠퍼 같대 계리쿠퍼가 미국의 미남 배우잖아요 꼭 나보고 계리쿠퍼 같다고 그랬다니까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그냥 섞여두서 해야 되겠어요 조예수가 있던 없던 그래도 유튜브에 얼굴을 내보이고 얼굴을 내보이고 PR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뛰어난 용모가 울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참 여러 가지 허튼 소리를 내가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예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생긴 얼굴을 썩히기가 아까워 가지고 계속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내일은 철원여행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